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포지역원리사역자 박명욱입니다. 오늘은 만유원력과 수수착용 및 사회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원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들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비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수수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각각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종적인 힘이오, 수수작용의 힘은 횡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비주물에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내에 영전하는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기준을 이루어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이성성상은 영원한 상대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의 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영전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힘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본 피조물을 보면 그 개성체에 그 개체를 이루고 있는 이성성상이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이성은 상대기대를 조성하여 그 개성체의 존재기대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그 개성체는 하나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대상으로 서게 되며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수작용의 예를 보면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고 융합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양음투이온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분자가 존재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콕과 암것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그의 생을 유지하며 번식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정맥, 호흡작용 등의 수수작용으로써 그의 생을 유지하고 있고 그 개성체는 몸과 마음의 수수작용으로 존재하면서 그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이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심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을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타락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작용의 힘은 어떻게 되어 생기는 것일까요? 모든 힘은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수수의 관계를 본 타락과 복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체를 이룬다면 창조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타락인간의 증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인간 사이의 횡적인 수수의 회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4위 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만유원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 내의 이성 성상이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게 되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면 그 수수작용의 힘은 번식 작용을 일으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 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됩니다. 요하같이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으로 인하여 상대의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들은 다시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3대상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정과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울 때 3대상 기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의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회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회기대는 사수의 근본이며 삼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회기대는 정분합 작용에 의한 하나님 부부 자녀의 3단계로서 완성됨으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됩니다. 사회기대는 각 위를 중심하고 각각 3대상이 되므로 이것들을 총합하면 12대상이 되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회기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됩니다. 사회기대의 존재 양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가여 3대상 목적을 이루어 사회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원형 또는 구형운동을 하므로 입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위한 반드시 어떠한 힘을 요하게 되는데 그 힘은 수수작용에 의하여 만 생깁니다. 무엇이나 단독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돌지 않으면 안 되고 돌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것이며 피조물도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회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회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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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